이 트롯 쪽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뮤지션 집안입니다. 자제분들도 음악을 합니다. 인생이란 강무리를 끝없이 부처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불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보며 새싹들처럼. 자 이제 어이가 없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누구시지 누구시지? 바로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트로트의 관계자 빠이빠이아의 주인공 가수 송영씨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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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 안녕. 끝이 없는 날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너무 constante. 응Actänd det는 그때. 헬메음. JOHN의 이 varsa dieses spontaneous básicamente. 이것이 OFF있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